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진우입니다. 이번에는 제 구독자분들이겠죠. 제 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인신공격보다도 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런 게 있죠. 하나는 알고 둘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세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탄이 관련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블랙리스트 호소인 이탄이를 김준우 이 사람은 왜 띄워주나 제가 이탄이를 띄워줬습니까 언급을 한 것이죠. 정세 분석하고 논평하고 다릅니다. 가끔씩 이상은 논평을 하네. 전 논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분석을 했지 분석과 논평을 일단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논평을 할 때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제가 확실하게 진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나 논평은 그건 논평이고 아무래도 치우쳐진 논평을 하겠죠. 편파 논평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우파에 있으니까 우파적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만 가끔씩 제가 정세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요. 보이는 대로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누구를 띄워주고 안 띄워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탄이를 내가 띄울 힘이 있습니까 나한테. 제가 든 사람 1만 명이 있어도 못 띄워요. 이탄이를. 이탄이가 뜨는 것은 그쪽 사정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뜨는 거지 제가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제가 뭐 구독자가 천만 명이라도 그건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탄이는 벌써 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전에 판사 시절에 있었던 일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걸 나중에 이탄이가 어느 정도 떠오르면 제가 비판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고 찾아보면 결국 이탄이가 핵심 한두 명 두세 명 안에 들어갑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탄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탄 이야기를 하지 말은 얘기지 이러면 그러면 분석을 못하는 거죠. 정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어쩌면 그렇게 된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짤롱하게 몇 줄 글을 적었습니다만 이걸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죠. 이런 건 띄워준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었다고 해야 되겠죠. 정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해야 될 줄 압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탄이가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거 제가 거론했습니까 그쪽에서 벌써 거론되고 있는 걸 뉴스가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 그쪽 사정이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거죠. 이탄이하고 이재명은 서로 간에 같은 물에 있지 않아요. 서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탄이는 친문에 들어가지만 독자적인 노선을 또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주변에 자기 대선주자들을 다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탄이도 결국 밀어내고 싶은데 이탄이가 거론된다라는 것은 이재명 말고 다른 의견이 지금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결국 이해찬 같은 이런 인물이 지금 현재 수습하려고 그러면 공전파당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걸 회복하자면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하다. 젊은 청과 그리고 여성들의 전통 지지청의 소구력을 가진 인물을 이렇게 물색해보면 사람 없어요 그쪽에 지금. 없다니까요. 김경수 아웃 조국 아웃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은 또 별도의 정당이고 결국 민주당 바운더리 안에서는 인물이 없는 겁니다. 박용진이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유시민이 됩니까 누가 돼요. 그렇다고 정세균 김부겸 같은 이런 올드한 멤버들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찾다 찾다 찾아보면 결국에는 이탄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탄이가 그래도 보면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스마트하게 생겼잖아요. 좀 핸슴하게 그리고 좀 날카로운 맛도 있어요. 분명히 과거 블랙리스트 어찌고 저쩌고 판사 뭐 이렇게 법은 내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좀 합니다만 그런 건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벌써 이탄이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이탄이 나이가 40 몇 살이죠 지금. 44살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어린 인물입니다. 45세로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그리고 서울특별시 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탄이를 주목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벌써 이탄이 치니까 여기 주요 뉴스에 쫙 하고 나와 있네요. 민주 선대위원장의 임종석 이탄이 거론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한가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탄이가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뉴스를 제가 소개해 준 건데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 달 필요가 없습니다. 누리 pd는 이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한길에 한길에가 이런 칼럼을 했습니다. 이탄이가 칼럼이다. 하필 또 여기 이 칼럼을 작성한 인물이 김누리네요. 김누리. 또 전주를 알겠다 자칫하면 저 아닙니다. 여기는 한길에 신문에 이탄이가 희망이다 김누리 칼럼이라고 있네. 와 놀랍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말이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는 좌파들의 동향을 비교적 평소에도 살피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탄이가 뜬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예전부터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미리 몰랐던 분들은 뭔 난데없이 이탄이 이야기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벌써 좌진장에서는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의 맞수가 이탄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웃되면 이럴 경우에 여기 사실 얼굴 횡수만 생겼잖아요. 좀 날카롭게 생겼죠. 엣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더 어리고 말도 잘해요. 보면 논리적으로.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 이탄이 대결하는 거 보니까 그때의 좌진장에서는 이탄이가 이겼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서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이탄이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한동훈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탄이는 한동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혁적이다. 한동훈의 참신함이 진부함으로 바뀔 것이다. 나이가 더 어려서 그런 면도 있어요. 가락시장의 가난한 서민족 환경에서 성장한 이탄이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매우 민감하다. 강남 키더 한동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이 둘이. 그래서 제가 여기 이탄이를 나중에 저격하는 글을 많이 올릴 겁니다. 그런 논평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탄이 관련 뉴스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뉴스 속에서 거론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은 안 다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무시해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됐고요. 이걸 한 번 볼까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불출마하면 구속영장 청구된다고요. 피디님아. 왜 자꾸 어리석은 평론을 하세요. 이재명을 너무 모르시네. 이 사람은 뺏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런 것도 가끔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재명은 국회의원 안 되면 무조건 구속입니까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그건 구속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 의석이 결정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지금 봐서는 과반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이재명으로서는요. 국회의원 된다 해서 구속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이재명은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대선 주자로서 위상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선 주자로서 위상이 흔들리면 이재명은 그냥 갑니다 한방에.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친명들 이재명에 빌붙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꾼들 전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차기 대선 주자가 못 되는 이재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 주자 1위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하고 있어야 뒤에 이해찬 도 붙어있고 경기 동부연합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옹휘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설령 이재명은 구속되더라도 구속되더라도요 재판만 끝나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속 그게 뭐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국민의힘이 과반하면 무조건 이재명 방탄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1년 내내 회기가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 다시 회기가 열리게 되면 회기 중에 또다시 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도 국회의원들 중에 구속 몇 명 되어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다 해서 반드시 구속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은 이번 선거에서 치게 될 경우에 그때 오는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완전 끊길 수가 있다. 인생 종치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이번 선거는 이게 본전입니다. 이게 본전. 이기면 자기가 구속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질 경우엔 그냥 끝나는 거죠. 대선주자로서 급추락 인생 종치고 그래서 지는 것은 어떤 경우든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이런 야근수를 왜 모르겠습니까 이건 3쪽 통자도 다 알겠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대선주자 지지율입니다. 이해찬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대선주자 지지율을 봐라 말이야.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재명 혼자만 30% 20 몇 프로 나온다는 거지 다른 사람 전부 1% 2% 3% 이러니까 지금은 대안이 없다. 이재명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야권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대선주자 지지율입니다. 여기는 야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선주자 지지율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 구속돼도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게 계속해서 가둬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속기간이 있으면 또 나와야 되고 보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출마 출마를 구속 그거 하나로 보는 것은 굉장히 당견이고 근시안적인 것이고 그거는 가장 초보적인 초보적인 논평이죠. 그런 건. 그런데 정세분석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수준급 평론가들은 이 제명은 출마 안 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상당한 무게를 주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가 이길만 하면 계속해서 거기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질 것 같다 싶으면 후퇴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의 이런 어떤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친절하지 않는 댓글이죠 이런 것들 얘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번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리 피디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간단한 이유로 제가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이 정도를 모른다 그러면 소위 이런 정치자 분석을 한다고 슬치면 안 되겠죠. 누리 피디 김준호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